자 이제부터는 영아의 소화기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아기 소화의 특징은 유아기까지도 이어집니다. 요즘 유아기를 학령전기라고도 하죠. 신생아부터 영아기까지의 소화기 특징이 성인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어른들은 일단 기본적인 고용 식사를 합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죠.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유를 먹죠. 거의 6개월 정도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점차 성인들과 같은 고용식을 먹게 됩니다. 만약에 만 2세 정도쯤이라면 물론 매운거나 자극적인거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인과 비슷한 형태의 식사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성인과 소화기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영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의 경우는 장점막에 장벽 기능이 미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배운 것 때문에 아실 거예요. 단백질의 소화 과정. 이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입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부인 전분을 좀 짧게 짧게 끊어주는 그 정도의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의 소화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식도는 소화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분비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만약에 식중독 세균이나 이런 데 노출되었다면 훨씬 더 식중독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내는 위산은 굉장히 강도가 강해서 pH2 정도 되면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황산, 염산의 강도가 그 정도 돼요. 인간의 몸에서도 염산이 분비됩니다. 그걸 우리는 위에서 나오는 염산이라고 위산이라고 부릅니다. 위산의 강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pH2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분비되면서 음식과 함께 들어왔던 식중독 세균이나 각종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이 있다거나 기생충 알이 있다거나 할 때 이것들을 단백질을 녹이면서 같이 녹입니다. 1차적인 설균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pH가 2가 되지 않습니다. pH가 4.6 정도가 되거든요. 어른과 비교했을 때는 산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살균 기능이 약한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산의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기능이 떨어지고 살짝 식중독 세균이 있거나 할 때 어른들은 식중독이 유발되진 않지만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영화의 위의 모양도 다릅니다. 성인의 위는 이렇게 만곡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좀 차면서 저장이 잘 되죠. 그렇지만 영화의 위는 이렇게 만곡이 있지 않고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컵 안에 내용물 모양. 그러니까 드럼통과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략근의 기능도 식도와 위를 이어주는 분문 관략근의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식사를 하고 누워도 이게 꽉 죄고 여기 만곡이 있으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왜 트림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먹인 다음에 바로 누이면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영화의 위가 만곡이 없고 이 관략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의 위가 수축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위가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소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수축운동을 탁 할 때 같이 공기와 함께 이게 배출이 되면서 음식물도 함께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위는 이 볼륨이 이 그림이 실은 제대로 그리자면 위가 훨씬 성인 위는 커야 됩니다. 볼륨이 작습니다. 태어나자마자는요. 이 영화의 위는 용량이 한 100m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처음에 모유를 먹일 때도 굉장히 적은 양, 한 10ml부터 시작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점차 위의 용량이 커지면서 먹는 양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먹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특징은 그렇고요. 이렇게 위하고 연결되어서 있는 게 바로 소장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점막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단백질이 위에서도 일부가 끊어져요. 완벽하게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도 단백질은 분해돼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인간의 몸에 흡수된다 라고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자,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이게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막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그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흡수된 단백질은 영양소 이동을 원래 혈관과 함께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이동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어? 외부에서 들어온 이종 단백질이 있으니까 면역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알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어? 이 음식을 먹였더니 발진이 일어났어요.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꽤 하십니다. 그건 아이들의 점막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점막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의 모유를 먹었다면 엄마 모유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유보다는 면역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 면역단백질을 아이가 바로 흡수해서 혈액으로 보내서 바로 면역활동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지만 이종 단백질 그러니까 인간 혈액 속에 있는 인간 단백질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다르다 이종 그래서 이종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종 단백질이 침투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점막 단백질의 기능이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더욱 설사나 괴사성 장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모유가 성분이 다릅니다. 미수가를 낳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9달을 채운 40주를 채운 산모의 모유와 미수가를 낳은 엄마의 모유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미수가들을 위한 분유도 그래서 일반 분유하고 성분이 굉장히 다르게 특수 분유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점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좋아지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성인에게 있는 장루수증후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있을 때 정상적인 소장점막은 이렇게 발달이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조직이 치밀한데 장루수증후군이라는 것은 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장에서 새게 되면 이 혈액이 장점막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 물질들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장루수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설되어야 하는 노폐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돼서 굉장히 피곤하고 안기능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장루수증후군은 일반인 중에 설사나 괴양이 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생기지만은 어릴 때 장벽이 약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 장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고 옆으로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도 이 장루수증후군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